내가 꿈에서 당신을 봤다고 살고 싶으면 무조건 내 말 들으라고 그런 헛소리를 어떻게 믿겠어 못 바꿔요 앞날은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내가 바꾼 미래를 꿈이 틀린 적은 없어요? 바꿔본 적도? 없어요 안 돼! 난 검사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처벌하는 게 내 일이에요 미리 막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꿈을 얘기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꿈속에서 누가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감당할 필요도 없다고 없다니까 당신밖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? 시간이 다른 쪽으로 흐르겠죠? 어떤 쪽으로 흐르는 겁니까? 더 좋은 쪽? 아니면 나쁜 쪽? 당신밖에 좀 더 좋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Literally 그 restoration 필요한가 pike 미래를 ㅋㅋㅋㅋ 라떼 어디있으면 이것까지 그렇게 무조건 внешEs